좀 더 확실하게 해주면 돼요. 처음에 분위기가 제일 어려운데 일단은 처음에 한번 달려보고 난 다음에 한 두 바퀴 정도 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케이 천천히 달린 거지 여기도 1분도 브레이크가 너무 너무 급하게 빠른 경우 빠르게 밟으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좀 너무 들어와서 밟은 거 아니니 근데 좀 부드럽게 길게 유지를 한다든가 너무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십니까 엑셀을 부드럽게 가속을 하면서 여기서 엑셀을 부드럽게 가속을 하면서 캔들 풀고 오늘 택시선 보면서 자기가 다행히 다녀와서 자기가 다행히 다녀와서 다행히 다녀와서 서로에게는 다녀와서 연출 가능한 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더 하드하게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어택이 목적이 아니니까 좀 브레이크를 좀 빨리 부드럽게 밟았어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 보다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을 때는 알아? 어택을 목적을 할 때는 조금 더 하드하게 브레이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금방 데미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약간 부드럽게 좀 양포인트 살짝 빠르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밟을 거예요. 브레이크에 부담을 많이 안 주려고. 여기서 이제 너무 급격하게 밟지 말고 부드럽게 밟고 가서 역시 튀겨나갈까 봐. 아 근데 이제 그걸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이제. 어?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전히 1번 2번은 어려워. 무섭죠.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 감속을 하고 이제 여기서 엑셀을 점점점점 가속을 하면서 아 근데 가속. 나처럼 쓸모없는 쓸모없는 길을 가지 않는구나. 진짜 굉장히 합리적인 레포더 라인을 가고 있네. 부드럽게 가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아 아무튼 여기 이제 제일 문제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이제 밟고 왼쪽을 보고 들어와서 살짝 가속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야 돌리고 한번 브레이크 살짝 하고 왼쪽 보고 다시 핸들 풀면서 가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브레이크는 살짝 강하게 하고 오른쪽 보고 엑셀 올리면서 핸들 풀면서 계속 풀면서 가속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부드럽다 진짜 굉장히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가 부담이 좀 많이 가는 데거든요 하드하게 이제 주행을 계속 하다 보면 할 때 보면 차가 훅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정서고 패드가 이제 열 먹어서 그러거든요 패드가 나가지고 아 진짜 무서워 여기 아 맞죠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도대체 행지가 얼마나 걸릴까 행지가 이 다음 여기 코너 있잖아 이 다음 코너 여기 이쪽에 여기가 제일 많이 걸려요 여기가 뭐 거의 누워서 들어가다시피 그냥 몸이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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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빨리 키는 경우는 뭔데 어 어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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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가 우리 키틴 할까? 그럴까요? 오늘 어지럽다 한번더 탈래? 한바퀴를 쿨링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우리도 이제 여택 안합니다 차 여기서도 선수들 많이 스피나 돼? 여기 약간 역구배거든요 코스가 약간 역구배라서 하중이 바깥으로 잘 빠지는 구간이죠 프로 선수들도 많이 스피나 하더라구요 저기가 역구배 구간이라도 하중이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가 좀 무서우면은 브레이크를 한 번에 강하게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이제 풀 브레이크가 아니라 부드럽게 밟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그리고 온 다음에 관성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엑셀을 점점점 올리는거에요 엑셀을 점점 올리면서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라 그쵸 여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끝까지 유지를 해요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엑셀을 살살 올리기 시작하는거에요 십비 찍고 엑셀을 밟으라 십비 찍기 전에 엑셀을 살짝 올리고 있는거죠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다가 떼 버리니까 여기를 브레이크를 밟다가 떼 버리니까 차가 이렇게 나가버리는거에요 속도가 높으니까 얘 가죽도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차가 이렇게 나가는거는 이제 속도가 그만큼 충분히 감속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조금 더 유지 차가 이렇게 밀려 나가면은 그 코너로 브레이크를 조금 더 유지 해줘야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살짝 연서를 밟고 올라가서 여기는 브레이크를 밟고 부드럽게 이제 툭 연서를 꼭 안 넣어도 돼요 연서를 꼭 밟지 않아도 돼요? 연서를 꼭 밟지는 않아도 돼요 여기도 이제 밟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연서를 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밟고 밟고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떼고 엑셀을 살짝 유지하는거야 이렇게 돌 수 있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올리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그 다음에 핸들을 그대로 풀면서 어 여기 오른쪽 보고 이제 가속을 하다가 여기는 브레이크가 조금 생각보다 강이야 브레이크 생각보다 강하고 이게 오른쪽을 보고 엑셀을 보면서 이제 풀면서 왼쪽을 보고 어 어 이게 라인을 계속 부푸는게 이유가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내가 코너 진입 전까지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너 진입 전에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툭 나와버리시니까 속도가 감속이 되다가 그 다시 이제 다시 가속이 되는거죠 이제 제동이 되다가 아 아 아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브레이크를 빨리 뛰지 말라는 얘기네 어 이제 충분히 감속할 때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간혹할 때까지 그걸 이제 유지를 해줘야죠 브레이크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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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